소속 29세, 진전 172cm, 최종 57.1kg, 9전 8승, 3K5승 1패, 배틀로얄 2 슈퍼패덕급 우승자, 현재 KBM 한국패덕급 랭킹 1위,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는 사우스포, 에이 타이런, 정복자 심하노! 이에 맞서는 청포너, 국적 몽골, 31세, 진장 168cm, 최종 56.6kg, 국제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이제 프로에 데뷔합니다. 아마추어 전쟁 200전에 빛나는 몽골 국가대표 출신, 엔카마노 카로코! 이번 경기해주시면 남의 홍졸 심판이 오는 겁니다. 와,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몸이 어떻게 저러지? 몸이 어떻게 저러지? 몸이 어떻게 저러지? 몸이 어떻게 저러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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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ать 3위 완성! 파이팅! 진짜 devotee만 가고 There's no time. 그러니까 말해주시면, 아아아아아 п번쌰게! 다육식! 파이팅! Потap! 여기요. 유음식 teens이 Franky's kleiner There's no time's death. 잠시만요 파묻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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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맞지. 오오오오 화이팅 지바덩 화이팅 가자 안 돼. 안 돼. 화이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참 잘해 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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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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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 아 근데 8라운드까지 했다 아 그니까 아 아까부터 나를 계속 8라운드 해줘야 돼 아 아 나 오늘 파이널이라고 깜치지마 너무 기본도 안 돼가지고 네 답답해 왜 당하는 줄 알아? 다들 안 올렸어 아 아까 맞고 차 빠지네 계속 여기서 다 올려요 질마로 화이팅 화이팅 질마로 화이팅 라운드 3 오 오 await 힘 이 쪽 지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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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 지쳐? 이 쪽 지쳤나? 이 쪽 지쳤나? 이 쪽 지쳐? 이 쪽 지쳤나? 이 쪽 지쳤나? 이 쪽 지쳤나? 이 쪽 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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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지? 이 쪽지? 이 쪽 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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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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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